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하고 있는 태계의 왕입니다. 테슬라 3배 레버리지 마지막 원칙 매수는 12월 21일이었습니다. 23일 원칙 매수는 영국 시장 조기 마감으로 인해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장이 시작한다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무척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2022년 7월 7일 1.2달러에 195주 30만원 주고 처음 매수했습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2.46달러로 놀랍게 상승해줘서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떨어질 때마다 30만원씩 두 차례 매수 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월달 두 차례 매수로 평당가는 미비하게 1.16달러로 낮아졌지만 현재 TSL3 0.10달러로 마이너스 90%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최근에 분할 매수로 평당가를 확 내려서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0.45달러에서부터 0.15달러까지 매주 월수금 원칙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가는 그 전보다 많이 내려왔고 수량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좌는 마이너스 64%지만 수량수는 만주 가까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매수 금액이더라도 체결되는 수량수의 차이는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랑 박스 7월 10월달 30만원의 수량수는 200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빨간 박스 12월 보시면 20만원의 수량수는 700주 800주 수량의 4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원칙 없이 물량을 잡았던 구간입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는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확실히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 그 전에 매수를 했던 것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떨어지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꾸준한 원칙으로 매수를 해가며 바닥을 잡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잘 봐오셨다면 이제 TSL3 상승과 수익률에 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SL3 고점대비 마이너스 99.45%이며 최저점 0.10달러입니다. 현재 평당가 0.30달러입니다. TSL3가 0.6달러 가격이 된다면 100% 수익률을 얻게 되고 3달러가 되면 800%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TSL3의 고점가는 19.7달러였습니다. 저는 고점까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달러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면 아주 대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당가 0.30달러에서 적어도 5달러 주가 상승을 해준다면 1500%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1500%의 수익률이라면 어마어마한 높은 수익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TSL3 고점대비 마이너스 99.45% 최저점 0.10달러입니다. 테슬라 3배 레버리지는 테슬라 본주 자체가 3배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4배, 5배의 높은 변동성을 가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률과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미래의 가치성과 기술에 대한 전망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침체장, 하락장 지나고 주가 상승 사이클 돌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기술주들 상승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0.45달러부터 0.15달러까지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재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